널 다시 만났던 그날 하필이면 꿈이지도 않았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빨개진 너의 얼굴이 아우직 나 좋아하나 살짝 궁금해 물 멀리 다가가 널 내겨봐야 할까 물 이번엔 뭔가 달라 우리 둘 어떨까 하나 둘 셋 다 음 언젠이 작년 겨울이었나 이리 바빠 다 문도 잘 못했는데 손에 쥐어진 커피 달달한 향이 다시 떠오르네 물 멀리 다가가 널 내겨봐야 할까 이번엔 뭔가 달라 우리 둘 어떨까 달달한 향이 다시 떠오르네 달달한 향이 다시 떠오르네 나의 마음이 다시 떠오르네 나의 마음이 다시 떠오르네 사실 나 사실 나 너의 이름이 자꾸 떠올라 물 멀리 다가가 물 멀리 다가가 널 내겨봐야 할까 물 이번엔 뭔가 달라 우리 둘 어떨까 우리 둘 어떨까 나는 그런 모델이 널 내겨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